청아! 청아! 금청아! 뭘로 가르냐? 나이, 성별 또 뭐가 있을까? 고향! 고향! 나이, 성별, 종교! 종교, 고향! 고향!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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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급! 계급? 계급은 아니겠다. 계급? 계급은 아니겠다. 계급! 계급? 계급? 그런 느낌 안 들어? 어떤 느낌이야? 계급 그랬잖아. 계급? 계급에 너무 잘 맞는 거야. 나이, 성별, 계급, 인종 가르면 다 적이지. 근데 지금 붐이 일부러 혹은 언급결에 계급이라고 하더라도 너네들은 알 수 있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계급이야. 나이, 성별, 대구, 인종, 대구, 인종 가르는 건 정기지. 계급일 수도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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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은. 아름이. 아니야. 근데 왜 그래? 왜 그래? 선생님 왜 그러시면 여태까지 그런 적이 안 나. 아니, 아니. 왜 그러세요? 그렇지. 기억으로 시작되는 것 중에서 계급 외에 더 잘 어울리는 건 없어. 있어, 있어. 있으니까 나아겠죠? 없어. 가자. 가자. 계급으로 가자, 그냥. 아, 괜찮아. 계급 아니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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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개급. 수배. 왜? 가르면 다. 아니, 그리고 뒤에는 다 맞아? 가르면 다 저기지? 자, 갑시다. 저 여우 같은 게. 뒤에가 타렸으니까 개급을. 개급을. 저 여우 같은 게 우리는. 으악. 사랑 보셨던 것도 아니라고. 생긴 줄 알았어. 알겠어. 그냥 나왔어. 그냥. 그냥 나왔어. 약간 콤마 상태에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나왔대. 아, 저 완전히 당했네. 자, 갑니다. 연기의 신. 연신. 도움이 되는 힌트죠? 그럼요. 윗줄만입니다. 윗줄만. 우와. 안 도왔네. 아, 어. 금 발라네. 금을 발라. 금을 발랐으면. 자. 그쵸? 깼어? 깬다, 깬다. 오케이. 으깨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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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서 깨버려. 으깨버려. 던져버려. 바꿔! 으깨버려. 으깨버려 그냥. 멜서드 연기. 멜서드 연기. 멜서드 연기. 너무 무릎에서. 아니. 아니, 잠시만. 다시 늦게. 얼마가 맞습니까, 이렇게. 다시 늦게 썼어요. 아까 쓰고 못 먹은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근데. 화가 났어요, 근데. 화가 났어요, 근데.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엄청 심하지 않네. 맞혔거나 거의 다 맞혔다는 얘기예요. 피오, 피오 뭐 왔다. 피오. 여러분이죠, 여러분이죠. 작별은 마치. 여러분이죠. 여러분이죠. 아니, 나 이거. 뭐야? 알아? 대박. 생각났어? 뭐야? 그거다. 뭐야? 이거 뭐지? 뭐야? 진짜야? 이거 기상 문자 오잖아요. 기상착류? 문자 올 때 긴급 문자. 긴급 문자. 안전 뭐. 재난문자? 재난문자. 재난문자 같지 그런 거. 가사가 뮤직비디오 볼 때. 음악 들을 때. 그러면 이가 맞잖아. 저렇게 표현을 했구나. 저렇게 표현을 했구나. 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본 게 이게 지금 떠오르는구나. 가사를 봤던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라. 야, 이거 대박이다. 야, 근데 재난문자라고 하면 정말. 가사 너무 잘 쓰셨구나. 여러분. 재난문자. 재난문자요? 재난문자 같이. 재난문자 같이. 재난문자 같이. 우리 지금. 가만히 있잖아.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니, 아니. 아무것도 하지 마. 제발. 재난문자. 재난문자요? 자, 출발, 출발, 출발. 오!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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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이거를 마치게 해준 사람은 붐오빠. 갑자기 너무 연기를 너무 못하는 거야. 아, 그랬어요? 아, 깜짝 놀랐어. 재난문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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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 놀랐구나. 내드린 건 다 내드렸고요. 영어. 없어. 없습니다. 없어. 섹시가 아닌데? 섹시한이 없는데 영어가 없으면. 진짜로요? 당황했어, 당황했어. 무당황? 없다고? 섹시.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갑자기 있다고 하면 섹시가 맞는 거지? 영어 있어요, 없어요? 섹시 한글로 이렇게 해주셨구나. 영어. 자. 자. 영어 있다. 있습니다. 오케이. 섹시한이 맞어, 섹시한이 맞어. 오케이. 섹시한이 맞어, 섹시한이 맞어. 무인은? 지금 결이 비슷한 걸 지금 들은 거 같아. 외부인은, 외부인은. 외부인은. 외부인은? 외부인, 외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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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외부인은 노령껏 차단시켜. 외부인은. 주운 눌러? 주운 눌러? 외부인 맞다. 외부인 맞다. 외부인 맞다. 외부인은. 외부인은 노령껏 차단시켜. 아까 여러분 깜짝 놀라시지만 아까 토크 중에 송덕이 씨가 외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외부하고 될 수 있는 거 말고 우리끼리. 와, 근데. 봐봐. 이건 다 맞춘다면서 원래 얘기해야 할 타이밍인데 지금 벌써. 와, 봐봐. 에이, 에이, 바보. 아니, 지금 외부가 나와서 하는 얘기. 외부가 나와서 하는 얘기. 네, 네. 에이, 에이. 에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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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스가 날아왔네요. 백스다 백스. 나가라고.